이 아줌마이 과연이 함경도요? 옳소. 어떻게 하오? 이 아줌마이 어찌 안 됐어? 함경은 사투리 몰라 그로. 나 하올마요. 아줌마이도 유교 피난데 왔어더래. 옳소. 그 종가 안나 새끼들 때문에 군무형제 남편까지 쟤 다 샌니별하고 떠나왔지. 나도 마찬가지요. 농토까지 다 뺏기고 마누라쟁이 아이들 다 잃고 눈보라치던 흥랑부대에서 울며 불며 헤맬 때 말위에다. 아참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에 한이 맺지오다. 흥랑부대에서 울며 세는 흥랑부대에서 울보라치는 그날 밤 내 자신 내 안의 불꽃 나만 외로이 한이 맺져 수름에 맺혀 남한 땅에 벗고 온다. 부산 항구 갈매기에 널조차 슬프구나. 농도 딸이 난간에서 누구를 기다리나 부산 항구 갈매기 동화극장 그림 같은 희름을 쳐준 고향 꿈 내 독립을 방어하는 마음을 언덕에 양떼 놀며 송아지 벌며 거들비리 울었어 난 꿈까지 빼앗기고 기철길 배를 걸고 남포도군 헤메토는 이번 도티가 온다 남포도군 헤메토는 이번 도티가 온다